뭐 태아 초음파 사진? 어 알았어 엄마가 있나 한 번 찾아볼게 어? 다행히 가지고 다니네 어 뭐 뭐 왜? 너 뭐야?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처럼 아휴 니가 놓고도 없이 그냥 무작정 들어오니까 그렇지 매너 없이 아휴 정말 참 매너? 너 지금 매너라 그랬니? 매너 있는 사람이 우리 애를 그렇게 잡아? 아 또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굴 잡았다 그래 니가 우리 딸 한나한테 임신한 거 뻔 아니냐 그랬다며 아 아휴 야 그게 일도 아니고 하도 그냥 잠만 사길래 내가 그랬다 왜 아휴 이젠 상사도 아니면서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아휴 얘는 무슨 갑질 아휴 내가 무슨 아휴 너 임신 테스트기까지 하지 않았잖아 그게 갑질이 아니고 뭐야 아우 얘 지금 어 언니 무슨 소리예요? 임신 테스트기라니 대표님 얘가요 저기 아 언니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별것도 아닌 거구나 왜 이러니 정말 언니 신약서 좀 하고 얼른 들어가 아휴 아휴 아휴